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 병에 가득히 아무도 안가셨네 내가 1반가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나면 뭐 아시죠 열심히 또 열을 하고 아이고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대박 대박 열라면 열나 좋았는데 이거 우와 추우러스 우와 양파림 우와 우와 이거 뭐 이리 봤나 우와 바닐라 라떼 백다방 백다방 황금라떼 바닐라 라떼 우와 우와 삼아주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 그래도 마실거 없었는데 우와 하하 어 오늘 뭐 날씨에 좀 지진해요 야 아마 미세먼지로 웃고 그럼! 카로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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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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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밖으로 구멍하잖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제 갑시다 부산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